음악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어떤 소년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의 형님이여라고 기도했다지요 이유는 아들에게 아버지면 아버지에게는 형님뻘이니깐 그랬답니다 물론 하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옳은 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자녀를 비롯한 가까운 혈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란 가장 작게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더 넓게는 친척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의 족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과 한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살도록 창조된 우리였지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살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가족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족의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능력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요, 공급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가족관계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집이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는 대대로 이어오는 6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이 가훈을 잘 지켜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집안 사람들이 나 최부자집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이 최부자집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게 알아보았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지요 그가 하는 행동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우리 가족이 전부인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가족의 범위를 좀 넓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